3. 아니, 손님. 수원한 수원. 다행히. 얼마나 수원. 아, 여기 시원. 늦게 된 것 같아. 30분 이상은 된 것 같아. 그쵸? 늦게 봐야지. 아무리 거기 따뜻하다고 해도. 오래는 불치가 아직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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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산우야. 엄마 아빠 찾아라. 산우야? 더 놀고 있어? 2. 무조건. 으음?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괜찮다괜찮아. 산우야. 아이스크림 가게야. 아이스크림 가게 뭐 있나 봐봐. 찬리, 아이스크림 가게 뭐있까? 아 기가 있어. 아우, 아기가 있네 진짜. 살짝 안 하고. 으아악!!! 드로워. 찬리 들어오래 형님. 아나, 형님 들어오래. 찬이 못하러 가게